영상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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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때 호시 형이 당당장채 할 때 커피랑 우유 먹을 때 같이 먹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커피잖아요 바라만 봐도 보고 싶은 캐럿들을 위한 가테 굉장히 매일 했어요 오늘 음악중심 도운 날 이렇게 응원해주신 캐럿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보라떼 이름이 너무 좋아 바라만 봐도 보고 싶은 캐럿들을 위한 바라만 봐도 보고 싶은데 우유와 커피를 동시에 안 먹고 따로 먹으면서 커피를 할 때 맛을 느끼는 그 자신 약간 짱짜명 같죠? 사실 내 취향은 우유 쪽이 좀 가깝다 너 금방 그걸 다 먹었네 나 물 원래 빠르게 먹는 거야 그때 이런 맛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 디벨룹으로 된 것 같아요 그때보다 조금 더 우유에서 약간 단맛이 조금 더 나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 했어요 그때보다 상상시켰다라고 그랬어요 형 이거 반 찢어서 아메리카노라고 우유 찢어서 먹어도 돼요? 그래 그래 이렇게 먹어봐 굳이 반 찢을까? 반 찢었어? 어 반 찢었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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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대 잘했지 아니 근데 이거 잠자는 사람인가 이게 커피 카페인이 잠자는 사람도 이게 딱 깨울 수 있으면 에너지를 주지 나 잡을 수 있어 정환이 형 왜 이렇게 한 번 더 또 여러분들 에너지 이거 해줘야 된단 말이야 정환이 형 오늘 슬퍼시 정환이 형 오늘 슬퍼시 정환이 쌓겠네 슬퍼시 에너지가 아 진짜 리스펙 진짜 제 아이디어였나요? 나도 진짜 맛있어 여러분 아까 말하는 게 저랑 단 찢어서 먹을 텐데 맛있어 진짜 더우니까 여러분들이 맛있어 아 찢어줘 나랑 우유가 달아 아니야 좀 달아 우유 대단해 크지? 좀 달아 우유가 너무 맛있어 연유 같아 이 아이디어를 진짜 좋은 거 같아 나중에 여기에 이제 우유에다가 녹차 어 맞아 홍차 우유에다가 뭐 이렇게 우렁차 뭐 원액 그런 거 빨대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그건 있을걸? 그 뭐 같이 이렇게 섞어 먹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뭐 여기 짜장면 짬고 아니 여기다가 이제 닭갓집자리나 고구마 그건 그냥 락앤락이지 그럴 수 있다 락앤락이 없잖아 락앤락을 사면 되지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거짓말하고 계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많이 드세요 안녕 안녕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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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아까 이제 인간 산후 2시 4시쯤 하고 조금 자다가 그럼 일어나서 1시쯤에 육우초밥이랑 라면을 먹고 왔습니다 왜 저만 먹었냐? 네? 저만 먹었냐? 자고 있었잖아 어? 언제? 방금 저기서 죽어서 자고 있었거든요 맛있어 수영이라고 아 네 오늘 막방인데 처음엔 블랙스트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화이트로 네 마음을 훔칠 블랙스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흰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서 약간 다들 흰색이 잘 어울려가지고 좀 무대가 이쁘게 나오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생눈 너장 안함 얼른 받고와 오오 눈 작아 오오 눈 작아 눈 작아 아직 안했어 오 너도 안했어 너도 작아 응 너보단 커스 오오오 졌어?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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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계속 질문해보세요 응 별거 아니에요 배움 씨 들어갈게요 윤기 씨 들어갔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호흡곤란 정도 살짝 순차한 정도 건강이고 자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 질문 좀 해주세요 저 말하잖아요 왜 아까 매점 가서 유부초밥 저 아직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 유부초밥 그걸 한 입씩 먹으려고 아 네 개 다 한 입씩 먹겠는데 네 개를 그 한 입씩 먹었지만 제가 새 거를 까서 먹잖아 응 어쨌든 먹었다는거 그쵸 뭐가 제일 맛있었어 김치 있어 김치? 김치 없었는데? 김치 있었는지? 어 진짜? 두 번째 게 김치인데? 새우야 새우 그게 새우야? 어 김치 없었어 첫 번째가 숯불 두 번째가 새우 세 번째가 참치 네 번째가 계란 음식 뭐 먹은 거? 새우스 새우스 난 숯불스 저 눈이 있어요 오늘 이 컨셉이에요 오늘 새하얀 순배개미 청순 새하얀 마음 배꼽 사람을 잘 따르고 먼저 다가가는 건 어려워하지만 상대방이 다가와주면 그게 나아 맞아 이거 진짜 나아 혈액형을 안 믿는 이유 슬프게 맞지? 유리가 넘치는 혈액형입니다 그치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하시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소외감을 느끼는 건 굉장히 힘들어 나 그러고 진짜 힘들어 B형은 상관이 진짜 힘들어 아 B형이야? 나도 힘들어 이게 무드가 힘든데 그냥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A형들이 보면서 오! 야 이거 맞아 B형도 이제 또 네가 맞는 게 있어 성격이 원만하고 누군가 잘못이 있을 경우 웬만하면 2탄 4탄 CCTV 거리지 않고 원만하게 잘 힘들어한다 그래서 연세계 나랑 그렇게 싸웠냐? 술자리에 주사가 별로 없다 A형 A형이지? O형 O형 술자리에 주사가 없는 게 혈액형으로도 불쩍이 돼 저것이 있어 저것이 있어 어떻게 해 이건 맞네 그만큼 술자리 자체를 좋아하고 분위기 좋아해 나도 그래 O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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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말고 또 누구 있어? O형 내가 한 번 해봐 O형 형 술자리 진짜 안 좋아하잖아 사람만 다른 거 있어 그니까 봐봐 그 다음에 은근히 자기관리에 신경을 쓴다 어때 어때 맞지? 그 다음에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절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맞지 싶어서 그건 나 구차하지 않아 구차하고 진짜 안 나도 나도 봐봐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패션감독은 그다지 좋지 야 너는 잘 맞아떨어졌어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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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O형이야 이게 O형이잖아 야 이거 O형이잖아 이거 O형이잖아 이거 O형이네 봐봐 이거는 O형이네 봐봐 상관이 없네 B형이 보면 B형이가 너무 잘 맞아떨어졌어 너 O형 아니야? 자 여러분 봐봐 일단 너 O형 아니야? 근데 이거 O형 나 진짜 O형이야? 야 봐봐 디노 A형이잖아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패션감독은 없는 것 같다 이러면 다 억울할 거잖아 왜 O형을 해? 아니 왜 억울하는 거야 많이 발전하는 거야 나 저도 이 홍보 보여줘? 인자셋으로 갑자기 혈액형 검사 좋아하고 오자 혈액형의 모순이네요 혈액형이 약간 그런 느낌 와 진짜 나 니가 기억이 그 사람을 혈액형 하나로 특징을 설명할 수 없어 정말 많은 면들을 가지고 있어 어때? 너의 생각이랑 같은 날한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다 맞다고 한 게 아니잖아 약간 있는 것 같다 아까 조경이가 나한테 왔어 약간 맞다고 했는데 애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갑자기 약간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아닌가 맞아 나 진짜 고영이 B형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봐봐 O형이 알지 야 집어치워 야 이게 뭐야 야 이제 도겸이 형이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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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아 일주일만 동안 뭔가 재미도 재미는 너무 있는데 뭔가 너무 일찍 끝나는 느낌이라 맞아요 아쉬움이 좀 많아서 한 주밖에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지만 할 일은 많을 테니까 말은 내 기분 그야 그렇다 예 예 예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예 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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